K-pop 다와난 타임 드롭 K-pop 다와난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언니는 항상 이렇게 웃어 아 쫙쫙 올려야 돼요?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뭐야 무슨 소리야? 방송할 때는 셀카로 찍었더라고 성민이가 아 쫙쫙 아 쫙쫙 어두울 땐 안 죽이 비행자 기름에 시발하면 후 우린 하나씩 너를 이끌어줘 너도 모르지 않아도 알잖아 우린 꽉 둘테여 안녕하세요 팔로우미 MC 효정입니다 팔로우미 이제는 진짜 공동 MC 아니에요 동동 MC 하세요 그냥 오늘 엄청난 데이트 코스를 스윙을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언니랑 왜 왔냐고요 이 데이트 코스를 짝을 해주러 왔어요 제가 귀여워 안녕 뮤직뱅크의 주장한 캔디입니다 깡총깡총 머리 아 대박 아 대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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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정 언니 언니 때문에 이 꼴이 내려가질 않아요 언니가 맨날 웃고 있으니까 저도 맨날 웃게 되잖아요 진짜 책 있어요 진짜 책 있어요 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침샘재름 침샘재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 거야 언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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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너무 실냈아 이거 너무 실내가지고 뭐 친chair calls eline 도 Us 그렇듯 between correspondence Woo 워 위 안돼!!! 안돼!!! Get's up!!! 어. 와 또. 어. 아. 아. 비이네. 이건 장관을 해야 돼. 안녕 나는 효떡끼. 피자가 좋아 치킨이 좋아 내가 좋아 피자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치킨 나 일을 해야 돼 올라가서 우리 자 피자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치킨 Be be my baby Be be my baby